2019년 군무원 우리 조선공학이죠. 조선공학개론입니다. 조선공학개론. 개론은 말 그대로 개략적인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개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관련돼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 이 개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조선공학에서 한 파트를 보면 제일 먼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규정입니다. 규정. 룰이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선박안전법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고 선박법이라든지 선박안전법 여러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보는 것이 우리가 솔라수르입니다. 해상인명안전조약이죠.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입니다. 뒤에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타이타니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룰입니다. 타이타니고가 침몰하면서 그 이후 2년 후에 만들어진 국제적인 룰이 솔라수르입니다. 제일 일종의 조선 쪽에서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는 룰이 마폴룰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예전에는 환경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됐었는데 요즘은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다루죠. 그래서 뒤에 만들어졌던 마폴 7378, 1973년도에서 1978년도에서 만들어진 마폴 규정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환경해상오염에 관련된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거의 강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박에 운항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험에 한 번씩 놓을 수 있는 단골 문제가 규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에는 우리가 조직이죠. IMO 조직입니다. 국제회사기구 조직입니다. UN 산하기구입니다. UN에서 12번째로 만들어진 산하기구입니다. 국제회사기구. 국제회사에서의 재반적인 사항들을 다 다루는 그런 기구가 IMO 국제회사기구. 밑에 있는 로고가 선급이죠. Classification Society. 선박의 등급 검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그 선급에 관련된 강의를 잠시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겠고.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박의 기본 개념이죠. 선박의 치수, 길이라든지 폭, 재원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단골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장이라든지 또 수순간장, 수순길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있으니까 그 관련된 개념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기본 재원이라고 그러죠. L, B,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이와 폭과 높이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일종의 도면입니다. 선도로 해가지고 라인즈의 개념입니다. 라인즈. 선체의 하부 선형을 정확하게 구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라인즈입니다. 기타 우리 주요 도면의 라인즈 외도 한 5가지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관련돼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gt. 우리 선박의 크기죠. 크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길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크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길이에 대해서 길이 몇 미터짜리 선박이냐.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톤수입니다. 톤수. 우리가 총톤수, 순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 그 관련된 선박의 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는 일반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하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 파트가 있는 부분이 선박의 종류입니다. 종류. 형태에 따른 종류. 엔진에 따른. 그러니까 기관이 어떤 기관을 쓰느냐에 따른 종류. 형태의 종류. 항해구역에 따른 것. 사용목적에 따른 종류.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선박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서 단골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종류라는 게 여러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두 문제씩은 필수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마찬가지로 선박구조죠. 선박구조도 잠시 언급합니다. 다른 선박구조 과목만큼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개략적인 구조제의 용어 정도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음에는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계산 파트입니다. 선박계산에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맨 왼쪽에도 우리가 근사계산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근사계산식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근사계산에 의해가지고 배수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선박의 배수량. 일종의 선박의 무게라고 보이죠. 선박 자체의 무게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식들이 되겠습니다. 선박계산에서는 이 계산 외에 또 뭘 우리가 다룰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면심. 여기 선체에서의 표면입니다. 수선면이라고 하죠. 수선면. 수선면에서의 중심을 구한다든지. 부면심이라고 합니다. 부면심. 부면심을 구하고 또는 부력의 중심. 아무래도 선박은 물에서 떠있기 때문에 부력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부력의 중심을 구하고. 이 부력의 중심이라든지 부면심을 구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그거죠. 우리 선박의 안정성. 우리가 배가 운항하다 보면 어떤 위험한 경사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때 우리가 일종의 기울인 상태에서 다시 선박이 도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복원역이라고 합니다. 그 복원역 계산할 때 사실 들어가는 그런 계산들입니다. 대부분 다. 지금 이 계산들은 우리가 지행값이라고 합니다. 배가 우리가 롤링이든 피칭이든 할 때 우리가 일종의 회전운동이라고 했죠. 미세한 회전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전운동할 때 그 회전 중심을 구하는 값. 지행값이라고 합니다. 메타센터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여기 우리가 M자. 메타센터입니다. 회전의 중심이 되는 메타센터를 구하는 그런 계산이죠. 그 위에 있는 우리가 배수랑 등곡선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랑 등곡선도도 한 번씩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배수랑 등곡선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 배수랑 등곡선도를 그래프를 읽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많은 항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의미하는 방향이 뭐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선박의 계산의 최종 목적이죠. 복원역입니다. 선박이 기울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도로는 그런 힘이 우리가 복원역이라고 합니다. 그 복원역을 우리가 계산하는 복원역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역의 기본 개념과 복원역을 간단하게 이 복원역에 대한 계산은 여기다 합니다. 이 공식. 이 공식 정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배가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 기울었을 때 돌아오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기울은 힘 보다는 돌아오는 힘이 크면 복원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기울은 힘이 돌아오는 힘 보다 적다면 전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원역 그래프입니다. 이 위에 있는 플러스 부분은 복원역이 있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복원역이 소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밑에가 각도인데 75도. 지금 이 선박은 75도 정도까지는 배가 기울어도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선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75도 정도를 넘어서 80도가 기울면 전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복원역, 정복원역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원역에 관련돼서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음에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선박의 육자유도 운동입니다.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배전운동과 진동운동, 육자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2개, Y축에서 2개, Z축에서 2개 이래서 합해서 6개의 운동이 있다.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항공기도 육자유도 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육상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육자유운동에서, Z방향은 거의 운동을 안 한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있는 육자유운동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노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선박의 운항 성능이죠. 배를 건조로 해가지고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을 하면 우리의 성능 곡선이죠. 이 회전 방향이죠. 이 회전 방향이 짧을수록 여기서 탈을 돌려가지고 가로 이동벌이가 얼마인지 회전 방향이 얼마인지 성능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다른 선박을 발견했다, 긴급히 턴을 했을 때도 이 선박을 갖다가 회피가 가능한지 그런 걸 갖다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선박의 운동 성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게 상당히 우리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저항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배가 진행을 할 때 그 진행하는 힘이 얼마지 않느냐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이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걸 막는 이 저항력의 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선박의 장을 갖다가, 장의 크기만큼 필요한 동력이 선박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각 동력의 종류들 관련된 거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겠고요. 다음에 있는 게 각종 우리 추진기죠. 프로펠러로 그러죠. 프로펠러의 종류들. 여러 가지 프로펠러의 종류를 추진기의 종류죠. 추진기의 종류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대신에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하시면 되고 다음에 있는 게 선박의 근저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조선공학개론의 감옥에서 또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선체직이나 선거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가 아니냐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선거직이나 선거라는 자체가 선박을 상가에 올린 걸 우리가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선거에다 올린다는 얘기죠. 선거, 선대에다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선박을 건조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보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론과목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게 가까운 게 이 선박의 건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파트를 보니까 이 건조 부분에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그런 부분이 이 선박의 건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도 많은 부분을 이쪽에 좀 우리가 좀 할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사진을 했는데 선박의 건조 부분을 보면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자재를 핸들링하는 선박의 자재석지장이죠. 순수대로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선박 건조할 때 그래서 우리 자재를 우리가 마킹을 하고 마킹한 자재를 우리가 절단을 하고 그리고 절단하고 또 우리가 곡직을 하고 밴딩이죠. 굽힘 가공을 하고 이 굽힘 가공된 부재를 우리가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면 우리가 소조, 중조, 대조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의 블록을 만들게 되죠. 블록을 만들죠. 이 블록 하나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샀는 작업을 우리가 탑재 작업이라고 합니다. 탑재. 탑재 작업이 걸쳐가지고 탑재가 완료된 선박을 물에 빠뜨린 행위 진수라고 그럽니다. 진수. 진수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이 선박이 정상적인 성능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시운전 파트입니다. 시운전. 시운전이 끝나면 우리가 선주한테 인도 델리버리를 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이 선박의 건조 파트입니다. 아마 우리 강의를 하다보면 한 4, 5시간 정도를 우리 할애해가지고 전반적인 거고 지금 이 그림은 안 나와있지만 파트에도 상당히 많은 파트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도 용접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용접에 관련된 지식도 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절단에 대한 절단법 여러 가지 절단법 용접에도 여러 가지 용접법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물론 마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킹법, 절단법, 굽힘 가공법 이런 식의 또 조립에 관련된 거 용접에 관련된 거 그 상황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제일 상세하게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이 파트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다음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조생학공학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박의 의장 파트입니다. 의장 의장 파트에서도 우리 한두 문제씩은 꼭 우리 단골로 출제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없이 별도의 우리 인쇄물을 가지고 따로 또 여러분들에게 들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한두 문제지만은 사실 범위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이 의장 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앵커죠. 앵커 체인입니다. 앵커와 앵커 체인 계류 장치죠. 밑에 보면 우리 체인 컴프레사 체인을 붙잡는 체인 컴프레사라든지 우리가 윈드러서라고 그러죠. 양묘기 체인을 감거나 푸는 그런 장비들 여기 선박의 계류 장치입니다. 계류 장치 물론 가판기계 파트라든지 이 파트 선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죠. 다음에 있는 게 우리 개그구죠. 문 왼쪽에 있는 게 문이고 그리고 창구 덮개 창구입니다. 화물 창구고 화물 창구 덮개죠. 화물 창구 덮개 관련된 데가 그리고 우리가 로로선 자동차 운마신 할 때 우리가 보면 이런 램프라든지 선수문 이런 램프 관련된 거 또는 이런 선수램프 선수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쪽에 있는 거는 선미램프 또는 사이드램프라든지 이런 램프 종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다음 있는 게 우리가 하역 장치죠. 하역 장치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대릭이죠. 대릭 시스템입니다. 이런 대릭 시스템에서 우리가 화물을 하역을 하고 큰 화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형 화물보다는 소량의 중형 이상의 화물들을 운송하는 쓸데 선박에 싣고 내리는 그런 작업은 선박에 붙어있는 그런 장비죠. 그리고 크레인 선박이 또 크레인 옛날에는 대릭을 위주로 맞췄습니다만 대릭은 아무래도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장비 핸드리는 힘드니까 요즘은 이런 크레인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하역 시스템이죠. 다음 있는 게 우리 조타 시스템이죠. 조타기 선박에 조타리 스트링 기어 시스템 그러니까 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조타실에서 우리가 조타 휠을 돌리면 밑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러드라고 그러죠. 타 타가 다측 움직이면서 배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조타기입니다. 보이시는 게 이 그림이 러드죠. 타 타죠. 타 아주 큰 타입니다. 타의 종류도 사실 보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는 보시면 자겠지만 아까 주전기죠. 프로펠러고 요거 보이는 이 하얀 것들이 징크 아노드입니다. 아노드 방식시죠. 부식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징크 아노드들이 있고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다음 있는 게 구명설비죠. 구명장치 라이프버터 구명정이죠. 구명정 보통 이렇게 주황식이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명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명땜목 라이프레프터 세월호 안 터졌다는 얘기죠. 이게 터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자동적으로 물론 레바를 당기면 낙화돼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죠. 이건 컨테이너고 뚜껑이 열리면서 자동적으로 부풀어가지고 되는 라이프레프터입니다. 라이프레프터 구명땜목이라고 그러죠. 기타 각종 신호장치 아무래도 우리가 조난을 당했을 때 각종 신호장치라든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아마 종류 정도만 언급하게 될 겁니다. 종류 정도만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의장파트에서 시은 부분은 추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환기 시스템이죠. 환기 무시름 벤치레이션 벤치레이션이죠. 우리가 선실이라든지 창고에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엮고 묵은 공기를 내버리는 그런 시스템 환기 시스템입니다. 무시름 무시름 벤트 구즈넥 벤트 거의 묵게 구즈넥 벤트 이런 벤트를 세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비워놓으면 문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채광장치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브릿지죠. 조타실입니다. 조타실 앞에 있는 창고들 이게 휠이 되는 거고 윈도우 채광장치입니다. 자연채광 빛을 받아들여있는 장치라는 얘기죠. 자연채광이죠. 저러가지 창문들은 자연채광장치라는 얘기죠. 관련돼가지고 의장파트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의장파트에 관련된 공부는 아이템바이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어떤 용도서는 어떤 물건 어떤 물건 어떤 물건 그 정도만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목차가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사실 8번은 우리 교재에 목차 없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맨 마지막에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장에 보면 선박의 개요에서 보면 정의와 역할 법규 기관들 이거 아까 잠시 봤던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요소부터 중요한 부분이죠. 선박의 주요용어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또는 현업에 종사하신 선박에 관련된 일을 안 하신 부분은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용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선박의 종류 선박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선박의 종류별 형태에 따른 종류 또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용도에 따른 종류 이런 것들 또는 항행구역에 따른 종류 이런 식의 종류들 선박구조는 선박구조에서 좀 상세히 배우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언급해서 넘어갈 부분이고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유일한 계산법입니다. 계산 그래서 근사계산식 배수량 계산 복원력 계산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산해라는 보니보다는 이 계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 문제도 우리가 하나씩 놓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고 단순한 계산들이 놓으니까 한 번씩 우리가 그 부분 놓을 때마다 간단한 계산식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선박의 내항성에 운동이라든지 조정 장미추진 관련된 파트고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선박의 건조 파트가 되겠죠. 선박의 건조는 가공 조립 탑재 진수 시운전까지 좀 더 어떤 다른 부분보다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에는 마지막에 의장파트 이 파트로 해가지고 여덟 개의 파트로 해가지고 이번 2019년도 군문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본교 쪽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교재 7페이지죠. 7페이지 교재 7페이지에 보면 선박의 역사 해양개발 이에서 크게 설명드릴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계속 시험에 계속 놓아 놓는 겁니다. 선박의 특성입니다. 선박의 특성 선박의 일반적인 우리가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박은 물건을 적재하고 물에서 항행하는 구조물을 선박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선박의 일반적인 정의 요거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선박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부양성 부양성이란 뭐입니까 뜬다 떠있다는 이야기죠. 프로틴이라는 게 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재 화물을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선박의 목적은 돈을 벌이는 게 목적입니다. 화물을 실어가지고 우리 여객선도 화물선 입니다. 여객선도 일종의 화물선의 개념 상선의 개념 이 사람을 실어서만 한다는 이야기죠. 화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냐 일반적인 물품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적재 해가지고 우리가 이동하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어떤 시험 문제든지 선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노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딱 들으시고 그냥 더 이상 공부하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상시하게 교재에 없지만 상시하게 내는 걸 보면 기본기능 운항기능 동력발신기능 거슴이 있는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깊이 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의 개론에서는 더 이상 깊이는 더 갈 필요 없고 이런 식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선박의 기능적 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7쪽에는 보면 가로 1분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이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법규상에서는 상법상 선박법상 국제해상충돌방지백 콜렉의 이 세 가지를 선박 구조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상행위를 하는 상행위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우리가 선박의 개념을 잡는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법상에서는 선박을 잡지 않는다. 관공선은 아무래도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행위를 하지 않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선박법상으로는 가능하다. 선박법상으로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배 항행을 한다는 것이 자항을 하든지 또는 다른 배에 의해서 끌려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관을 사용한다. 기관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전기기관도 가능하고 원자력선도 마찬가지이고 선박에서 가장 많은 건 디젤기관이죠. 디젤기관도 어떤 기관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기선. 다음이 돛담배죠. 범선. 풍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풍력을 이용하는 배 선박이고 다음에 우리가 부선 장능력이 없어서 다른 선박에 끌리거나 밀려가서 항행하는 선박이 또 우리가 선박 개념입니다. 우리 교재 밑에 보면 선박법에서 이 바지선을 선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시 부선도 부선으로 우리가 바지선 바지선 작강 멍텅구리로 되어 있는 멍텅구리선 이랬죠. 선박이 이런 식으로 꼭 굳이 이렇게는 안 생기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바지선 이라고 합니다. 부선이라고 그러죠. 부선 영어로는 바지선 입니다. 바지선 바지선 이라고 하죠. 장능력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터그보터 해야죠. 예인선 예인선을 가지고 예인선을 가지고 끌거나 밀게 되는 겁니다. 예인선 여러분 이 단어도 제가 서는 단어 예인선 이라는 것은 다른 배를 선박을 끌거나 미는 선박을 갖다가 우리가 예인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박법상에 선박법상에 선박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 있는 게 국제해상충돌방지협약 콜레그상에서 있는 겁니다. 국제협약이죠. 또 있는 물건은 다 부유체하는 부유하는 물질은 다 선박의 개념입니다. 물리에서 운송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가동체를 말하면 그 형상에 대소 종류에 무관하게 다 그러니까 부유체는 다 그냥 떠다니는 패선이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떠다니는 수 있는 것은 다 가동체들은 다 선박의 개념이 들어간다. 우리 선박을 이용한 호텔도 있습니다. 그렇죠? 패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콜러기상에서는 선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부유체인 경우에. 그리고 우리 교재 밑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선박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바다와 항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쭉 넘어가서 7페이지로 넘어가죠. 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하다기보다 아무래도 조선 쪽이니까 선박 쪽에서 조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선공업 또는 조선산업의 특징 이 5가지죠. 보통 교재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둔 게 좋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게 종합산업입니다. 기계 파트 금속 파트 여러 가지 파트를 다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박 쪽에는 우리가 종합산업에다 들어간다. 그래서 위에 노란색의 큰 타이틀만 사실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이다. 사실 기술집약적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근래에 생긴 용어죠. 원래대로 하면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사실 선박을 갖다가 용접을 하든지 조립을 해서 탑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요즘은 I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지금도 선박도 예전에 하고 달리 단순히 인력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술도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접의 기술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관리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사실 대부분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나머지 설계라든지 관련 기자재 운항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자본집약적이다. 단위 그레이기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리 해도 100억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우리 해양플랜터나 이쪽에서는 거의 천억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의 단위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존소에서 그렇게 크게 대량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놓는 문제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합산업이다. 조선산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종합산업이다. 자본지원직이다. 주문생산형이다. 밑에 보면 대량생산형이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둘이 대형존소에서는 대량생산하는 것 보이지만 자동차처럼 대량생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큰 존소들이 1년에 한 100척 정도 이렇게 예전에 지금 말고 100척 정도를 만든다면 그걸 대량생산하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주문생산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일대일로 만든다 얘기죠. 주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문생산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주의 요구라든지 건조기간이 좀 길고 그리고 재고가 없습니다. 주문생산이다 보니까 재고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문받아서 한다. 주문받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박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박 설계가 들어가고 기간이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조기간까지 조금 장기간이 필요한 거죠. 보통 짧게는 한 1년 길게 보면 한 3, 4년 이상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건조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선주 요구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나게 됩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커텐은 어떤 종류를 해달라. 창문은 어떤 형상에 해달라. 이런 식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지고 큰 것 우리가 엔진의 종류는 어떤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장고를 살면서 냉장고 색깔을 어떻게 바꿔달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 선박은 가능합니다. 색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형 기타 뭐 여러 가지 각종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주 요구사항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이선박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입니다. 조선경기가 화성화되었으면 그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이 화성화되는 반면에 조선경기가 떨어지면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도면 종합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도 역시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조선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조선산업에 관련되는 설명은 대략 이 정도로 응답시키게 되고 그런데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18쪽이죠. 18쪽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역사 이렇게 되는데 곧 시간 나시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2000년대니까 지금은 조금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선 제1위를 계속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죠.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 잠시 뒤졌지만 작년까지 다시 1위를 회복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조선업도 한 십몇 년 동안 상당히 경기가 좋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 책이 만들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 시간 나시면 참고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래서 22페이지 선박에 관련된 법규를 보죠. 선박 관련된 법입니다. 국내법과 국제조약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국내법이랑 뭐죠 국내법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보면 우리 교재는 선박 관계법이 너무 적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하자면 선박법이 있습니다. 선박의 국적에 관련됩니다. 선박의 국적에 관련됩니다. 국적선이냐 외국적선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국적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내배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배가 되면 우리가 국적선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플래그라 그러죠. 깃발을 다는데 태극기를 다는 것은 우리가 국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국적선 같으면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을 국적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왜 국적선이다 얘기죠. 그 국적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게 우리가 선박법입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저희 조선 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이 법입니다. 선박안전법입니다. 선박의 가망성을 유지하고 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법에서 우리가 강선의 구조기준이라든지 구조의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법을 다 다루는 것이 선박안전법입니다. 걱정 나오고 그리고 선박의 선원들이죠. 선원에 관련된 선박지금법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겠다. 선원법 선원의 직무 교육에 관련된 그런 법이 선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폴 규정의 해양오염 방지법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건 빨리 넘어간 이유는 이런 법이 있다는 개념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번 들어봤던 기억이 난다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그 법이 되겠습니다. 항만에 관련된 우리가 항만법이 있습니다. 항만법.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 굳이 있어서 언급밖에 필요 없고 그 외에 언급된 법 외에도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법 말고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선박을 건조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평영수 관리법 평영수 발라스트 워터입니다. 이 평영수라는 것은 영어로는 발라스트 워터 배를 놓은 김에 설명을 드리고 가야죠. 화물창에 화물을 가득 실으면 이만큼 잠겨서 프로펠러가 물속에 잠겨서 운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화물을 다 꺼냈다는 얘기죠. 꺼낸 상태에서는 배가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프로펠러가 바늘을 밖에 놓은다. 이런 상태에서 운항하기 힘들다. 프로펠러가 효율이 없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물이 많이 잠겨진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돌아야지 배가 추진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 밖으로 놓은 상태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탱크들에다가 이런 데다가 물을 이런 식으로 물을 채운다는 얘기죠. 물을 채우면 물 무기 때문에 깔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을 물을 갖다가 우리가 발라스트 워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하면 평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라스트에 관련된 겁니다. 발라스트 워터에 관련된 거. 평영수에 관련된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왜? 외항에서 물을 갖다가 가지고 왔다가 내항에서 물을 갖다가 버릴 수도 있고 거꾸로 내항에서 물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외항에서 물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영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영수 관리법이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복원성 기준이 있습니다. 선박의 복원성 또는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의 설비 기준 예를 들면 또 방화 기준 이거는 법 밑에 있는 기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종의 스탠다드죠. 이런 기준을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설비에는 어떤 설비를 가진다. 여객선에는 어떤 설비를 가진다. 화물선에는 어떤 설비를 가진다. 이런 식의 선박의 설비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고 구조적인 문제죠. 선박 구조입니다. 선박 구조. 선박 구조는 이 룰에 의해가지고 배를 만든다는 얘기죠. 선박 구조를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원성 기준은 배의 안정성의 문제. 이런 룰들이 다 선박 관련된 기준이고 선박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정도 더 이상 안 드리고 이 정도에서 정의를 하면 충분히 하리라 보여집니다. 다음에 있는 게 우리 교재도 보면 국제기구죠. 교재 22표지는 국제기구입니다. 선박 관련된 국제기구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기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구입니다. 국제회사기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관련된 시험이든지 선박 관련된 일을 본다면 이 IMO, IMO는 기존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원래 임코였죠. 임코. 임코에서 우리가 IMO로 우리가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엔산화기구입니다. 유엔산화기구에서 해상에서의 안전 선박해서 우리가 각종 룰들, 각종 룰들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의 소위원, 전문위원들이죠. 전문위원들에서 해상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기타 소위원회들,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룰이라든지 법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디테일한 건 상관없고 조직이 제일 중요한 룰은 중요한 사항은 국제회사기구. 지금 사무장이 한국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재작년인가 돼 있는 사무총장, 국제회사기구의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사기구. 우리 교재에 보면 국제노동기구에도 있는데 그건 꼭 선박에 관련된 기구는 아니죠. 아예로 있는 거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국제협약입니다. 중요한 협약이라고 그랬죠. 국제협약. 주요 협약에서 보면 첫 번째가 해상인명안전조약입니다. 솔라스룰입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조약인데 우리 추리해가지고 해상인명안전조약. 솔라스입니다. S-O-L-A-S 인터넷에 Safety of Life at C S-O-L-A-S 솔라스입니다. 솔라스 1974, 솔라스 74 지금 발효되는 것은 74년도, 1974년도에 발효된 룰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라스 룰입니다. 제일 중요한 룰입니다. 선박에 있어서 바이브리 같은 중요한 것이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정정진을, 선박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에 관련된 최저기준입니다. 최소한도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의 기준이 아니고 최저기준입니다. 최소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기준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관련된 국내법은 선박안전법이라든지 전파법, 온갖 법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된 룰이. 이 솔라스 룰은 유명한 선박이죠. 타이타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12년도에 건조됐죠. 건조 완료됐습니다. 1912년도에 건조되어지마자 천여출항에서 우리가 침몰한 타이타닉은 그죠.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은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명정 개수가 모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룰이 없었다는 얘기죠. 삼천 몇백 명인에서 구명정 개수는 1800명의 구조를 못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머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명정이 부조라겠다. 그래서 그 2년 후에 체결합니다. 내용이 보면 선박의 구조에 관련된 상황들. 그러니까 구명정은, 재산도, 성격정은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라. 이런 각종 룰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 솔라스 룰입니다. 쉬우면 한 번씩 노는 것들이 어석게도 이 관련된 논의입니다. 타이타닉과 관련된 우리 국제협행은 무엇이냐. 한 번 들으면 이제 따로 공부할 편은 없겠죠. 한 번 들으면 알겠다는 얘기죠. 안 들어서 모를까? 들으면 안다. 그래서 원래 1960년도 룰을 만들고 매년 이렇게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1974년도에 룰을 했죠. 룰에 대한 부속서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읽어보지도 마십시오. 이만큼 많은 룰들, 각종 선박에 관련된 각종 부속서가 열몇 개가 되는 부속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박에 관련된 것, 그리고 벌컷 캐리어, 산적 화물에 관련된 것, 원작선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속서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중요한 책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산적 화물선을 만든다면 산적 화물선에 대한 룰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룰이 솔라스 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네. 우리 교재 순수로 맞추다 보니까 두 번째가 만제허수선 협약입니다. 국제 만제, ICLL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 교재 24페이지 밑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ILC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ILC. 그런데 ILC는 예전에 쓰는데 지금은 전부 ICLL 이렇게 하죠. ICLL. 이니셜이 ICLL이라는 겁니다. 국제 만제혈수선 해방입니다. 국제 만제혈수선. 교재는 ILC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굳이 ILC로 하지 말고 ICLL 이렇게 하는 게 장악이 되겠네요. 국제 만제혈수선 해방입니다. 자, 만제혈수선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얘기죠. 만제혈수선. 자, 선박에 우리가 횡단면을 그립니다. 짐을 가득 실으면 이 정도 만제다. 이에서 말하는 만제는 풀로도 짐을 가득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을 실수는 가득 실었을 때의 이 혈수선입니다. 이 깊이를 우리가 헐수라고 합니다. 헐수. 배 밑바닥에서 수선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헐수라고 합니다. 헐수. 이 헐수선. 짐을 가득 실었을 때의 헐수선의 기준. 이 기준으로 우리가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보하게 되면 배의 높이가 정해지니까 여기 정해진다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건현이라고 합니다. 건현. 영어로는 프리보드라고 합니다. 배의 높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만제수에 정해지면 건현이 확보된다 얘기죠. 건현을 얼마 정도 이상을 우리가 확보한다 얘기죠. 건현의 확보의 목적은 예비 부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이까지가 또 변해 침울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안정성은 우리가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건력의 문제. 그리고 과적을 해가지고 선체에 큰 힘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ICLL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ICLL에서 만제수 선입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A형 선박과 B형 선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A형 선박은 화물이 액체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규정이 있지만 화물이 액체입니다. 액체. 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A형 선박입니다. A형 선박. A형 선박은 뭐가 문제냐면 파공이 샀을 때 선박이 찢어졌을 때 옆에 있는 건 물이죠. 물과 기름이 서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유채다 유채다 얘기죠.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줄여줘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기름이 아니고 일반 화물이다. 벌크다. 벌크 같으면 어땠습니까? 물이 파공이 되면 물이 덜하게 되는 거죠. 이건 B형 선박이니까 이거는 크게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A형 선박과 B형 선박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죠. 그리고 1위치 포지션 1과 포지션 2 이렇게 나눕니다. 선박에서 문을 낸다. 사람을 출입하기 위한 문도 있습니다. 문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맨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배가 운항하게 되면 파도가 치는 거죠. 이렇게 파도가 치었을 때.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이 있으면 문턱의 높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파도가 직접 치는 부분은 문턱이 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문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여기 문턱이 높이죠. 파도가 치더라도 이만큼만 오면 파도가 치면 배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문턱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문턱이 낮으면 조그만 파도치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위치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파도가 치기 쉬운 위치. 배 앞쪽에서 4분의 1위치 정도는 파도가 치기 쉽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1위치를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이외의 구간은 2위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턱의 위치가 이거는 문턱이 좀 높아야 되고 이거는 문턱이 낮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1위치가 2위치입니다. 물론 좀 더 상시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계략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도가 잘 치는 위치. 특히 선수에서 길이 4분의 1위치 정도는 파도가 쉽게 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1위치 2위치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 외에도 맞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